안무가 기엄 트레이너러로 활동하고 있는 그렌입니다. 저는 안무가 기엄 트레이너러로 활동하고 있는 그렌입니다. 안녕하세요. What's up, everyone? 오늘은 누구죠? XG Girl Gang! Let's get it! 아 퀄리티가 뭔가 되게 퓨트리스틱하죠? 뭔가 타임 트래블하는 느낌. 워몰 같은데 해가 떨어져가지고 뭔가 애니메이션이 나올 법한 게임 노래 같기도 하네요. 첫 퀵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작사에 한국의 데이데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거든요. 그분이 참여를 했더라고요. 손에 물갈키였네요. 이 부분 들으면 왜 자꾸 제니가 생각이 나죠? 느낌이 좀 있어요. 진짜 게임 같은데? 게임 같아요. 여기 안무에 수화를 섞었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나오는지 모르겠네요. 일단 비디오에 안무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미니앨범이라고 하죠. 이번에 나오는 게 이 안무가 좀 유행인가봐요. 이픽트 신경이 엄청 많았다. 이 친구 목소리 되게 신기한 것 같아. 뭔가 살벌한 걸크러쉬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. 다른 종류의 걸크러시죠? 밑에 베이스 슈트 전 이렇게 짧은 노래를 뮤직비디오로 하고 오피셜로 나온 걸 처음 봤어요 일단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비싸서? 비싸서? 말 돼 효과들도 그렇고 계속 다른 종족이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듣기로는 게임 주제곡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오는데요 이번에 첫 EP에 들어갈 곡이라고 하는데 이 다음에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네요 자 지금까지 제이지클럽의 제이클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